안녕하세요. Y-Beam 강남센터 포유토익RC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Y-Beam 인강에서 데뷔 특강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랑 1시간 동안 파트 5랑 7 알차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부터 먼저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 저랑 오늘 파트 5 팁 3가지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파트 5 문제를 푸실 때 보기 먼저 확인하는 습관 들으셔야 됩니다. 왜 보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냐면 그 문제가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문법 문제라면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 빈칸 주변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라고 해서 뭐 앞에서부터 다 끝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접근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라서 조금 있다가 저랑 문제 어떻게 푸는지 배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토익은 암기 시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언어의 기본 여러분 암기예요. 모르는 단어를 외우거나 그 다음에 그 언어에서 정해놓은 그런 규칙을 암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토익이 단순 스킬 싸움이냐 요즘은 또 아닙니다. 네 정말 옛날에는 그냥 빈칸 주변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면 요즘은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 즉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하실 때는 구조 분석이나 해석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전부 문제 한 시험당 거의 한 최소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것 같고요. 품사 암기 반드시 하셔야 여기서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 보기부터 먼저 보시고요. 보기 봤을 때 문법 문제라는 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우리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팁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빈칸 주변을 보시면 되는데 자 빈칸 주변을 보실 때 빈칸 앞에만 보거나 빈칸 뒤에만 보시면 안 되고 빈칸 앞, 뒤 둘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빈칸 앞에 비동사 즉 이형식 동사가 있고요. 자 그 뒤에 보시면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되는 게 빈칸 앞에 이형식 동사가 있다고 빈칸 자리가 보호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빈칸 주변 보실 때 앞이랑 뒤 둘 다 정확하게 보시고 여기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는 지금 부사 자리가 되겠죠.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을 하는 부사 자리라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비교급 품사 구분을 하실 때 비교급 모월이라는 이 단어를 빼보시면 돼요. expensive라는 이 단어가 지금 형용사이니까 이 more expensive 이 단어 자체도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제가 준비한 팁 볼 건데요. 제가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들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당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부사거든요. 첫 번째 considerably, 그 다음에 significantly, substantially 이렇게 세 가지 부사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들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부사 증가 또는 감소 동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noticeably 눈에 띄기라는 이 부사도 준비했고요. 이 부사 마찬가지로 증가 감소 동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부사다 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훨씬이라고 해석이 되는 이 다섯 가지 부사 역시나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라 뒤에 원급이 아닌 more 또는 이열 꼬리가 붙어져 있는 비교급이 와야 된다는 거 이 부사들 저는 외울 때 앞글자 따가지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methas 라고 외우신 다음에 much even, far a lot still 이렇게 다섯 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어휘를 준비했는데 a번 보시면 a번에 considerate 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이 형용사는 누구누구를 배려하는, 사려하는 이란 뜻으로 뒤에 전치사 of를 찰떡으로 붙이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명령문으로 정말 많이 써요. be considerate of your coworker. 너의 동료 배려하고 사려를 해라.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니까 어떨 때 쓸 수 있는 단어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번에 considerable, 상당한 이란 뜻이겠죠. 우리 넘어가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a, b, c, d 보시면 동사 어휘 문제이고요. 자, 동사 어휘 문제라고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하는 문제냐? 그렇게 푸시면 안 되죠. 자, 제가 팁을 준비했는데요. 자, 동사 어휘 문제는 첫 번째, 자타동사 꼭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는 해석보다 어법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빈칸 자리 뒤에 보시면 명사, 즉 목적어가 없는 이 자리는 자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사 자리에 타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를 보시고 자타동사 구분을 꼭 해보신 다음에 전치사까지 잘 이용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 문제도 1초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빈칸 뒤에 전치사 in 붙어있는 거 확인하시고 specialize in 어떤 것을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자동사이고요. 전치사 세트로 묶어서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저랑 같이 A번 어휘 볼 건데요. 이 direct라는 단어는 동사로 감독 또는 연출하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보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 토익에서는 보내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irect라는 이 단어는 뒤에 목적어 끌고 타동사, 그 다음에 그 뒤에 전치사 누구누구한테 어떤 것을 보내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b번에 educate는 누구누구를 교육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번에 이 decide라는 단어는 자타 혼용인데요. 자동사로 썼을 때 뒤에 전치사 on이나 upon 붙이고 해석은 어떤 것으로 결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among all the candidates 모두 후보자들 중에서 we decided on 은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은설이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어떨 때 쓰는 표현인지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 있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ertaining to 이 단어는 about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사처럼 생겼지만 전치사라는 거 같이 암기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a, b, c, d 보시면 명사 어휘 문제이고요. 자, 명사 어휘 문제 또 어떻게 푸는지 제가 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가산, 불가산 명사로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빈칸 앞에 관사가 없어서 여기 자리는 불가산 명사 자리가 되겠죠? 관사가 없어서 그래서 a, b, c, d 중에서 토익에서 잘 나오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ccess라는 이 단어이고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전치사 to라는 전치사 완전 찰떡으로 붙이고 다녀서 앞에 관사 없는 거 확인하고 빈칸 뒤에 전치사 to 붙어있는 거 확인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d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번의 voyage라는 이 단어는 항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passage, 어떤 뭐 통로 또는 길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c번의 impression, 인상이란 뜻이죠. 의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d번이 불가산 명사라는 거 같이 알고 가시고 자, 제가 밑에다가 전치사 to를 붙이는 대표적인 명사들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전치사 to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향의 이동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 쪽으로라는 의미가 통한다. 그럼 그런 명사들은 다 전치사 to랑 잘 어울리겠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럼 어디 쪽으로의 접근, 그 다음에 기어, 헌신, 헌신 전념, 그 다음에 반응, response라는 이 단어도 뒤에 전치사 to를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modification, revision, alteration, adjustment 이렇게 수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들도 뒤에 전치사 to랑 완전 찰떡으로 붙여다니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제가 쉬운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빈칸 앞에 소유격 형용사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 명사 딱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항상 101번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 절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역시나 제가 대명사 문제를 준비했고요. 자, 대명사 문제 푸실 때도 그냥 단순 해석 문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먼저 넣어봐야 되는 보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자, 빈칸 자리에 우선적으로 넣어봐야 되는 대명사 파악을 먼저 하시면 좋은데요. 자, 만약에 빈칸 앞에 전치사 by나 또는 among이 있으면 제기대명사 한번 먼저 넣어보세요. 특히 by 뒤에는 제기대명사 무조건 우선순위로 넣어보셔야 됩니다. by oneself라고 했을 때 혼자서라는 뜻이거든요. 뭐 이렇게 쓰죠. I live by myself. 나는 혼자서 산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빈칸 앞에 수량 대명사 of라는 이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빈칸 자리 목적격부터 먼저 넣어보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some of them 또는 뭐 each of us 이렇게 수량 대명사 뒤에 of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빈칸 자리에 목적격부터 먼저 넣어보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 a friend of mine 뭐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나의 친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인이 friends예요. 나의 친구들인 거죠? 그 나의 친구들 중에 한 친구니까 결국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 of 뒤에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갔을 때 그냥 이 덩어리 자체를 그냥 하나의 소유격 형용사로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빈칸 앞에 by 있는 거 확인하자마자 힘, 슬프 제기되면서 먼저 넣어보고 간단하게 해서 아, 이 사람 혼자서 보고서 시작을 했구나 해석도 자연스러우니까 d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같이 볼 건데요. 8번 a, b, c, d 보기 보시면 동사 어휘 문제인 거 확인하시고 동사 어휘 문제에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아까 알려드렸죠? 우선 자타 동사부터 먼저 구분을 해본다. 여기 빈칸 자리, 빈칸 뒤에 전치사 있어서 자동사 자리이고요. 대표적인 자동사, 특히 뒤에 전치사 about을 붙이는 inquiry라는 동사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a번에 document라는 이 동사는 서류로 기록을 하다라는 뜻이 어떤 것을 기록을 하는지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b번에 respond 대표적인 자동사긴 하지만 이 동사는 뒤에 전치사 to를 붙입니다. respond to 어디어디에 응답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번에 discus 대표적인 타동사이고요.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 뒤에 목적어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d번과 같은 조금 헷갈리는 동사들 때문에 몇 가지 준비해왔는데요. 자, 자동사 같지만 타동사인 동사들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discus란 이 단어 뒤에 about이란 전치사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라고 할 때 뒤에 목적어 붙이고 누구누구랑 논의한다. with someone 이렇게 쓸 수 있는 타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a company 동행하다라는 뜻이죠. 이 동행하다도 누구누구랑 동행해야 돼서 전치사 with가 붙는 거 아닐까 with 붙이지 않는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뭐 애기들은 어쩌고 어른들이랑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access라는 이 단어 아까 저희 명사일 때 봤었는데요. 이 단어 명사일 때 무슨 명사였죠? 기억나시나 여러분? 대표적인 불가산명사였죠? 불가산명사이자 그 다음 이 단어는 동사로 썼을 때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어디어디로 접근하다 뒤에 전치사 to 붙이지 않습니다. 뒤에 바로 목적어 붙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락하다, rich 또는 응답하다, answer 뒤에 전치사 to 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I couldn't reach her 이렇게 쓰는 거지. I couldn't reach to her이 아니고 I couldn't reach her 나 그녀랑 연락이 안 닿았어. 뒤에 바로 목적어 붙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semble 담따라는 뜻인데요. 누구누구랑 담따. 뒤에 위드, 전치사 절대 붙이지 않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다 타동사인 거 암기하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자, 110번 한번 볼 건데요. 자, 110번은 부사 어휘 문제이고요. 자, 부사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도대체 여기 자리에 있는 부사가 누구를 수식을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자, A번에 일단 어휘는 알아두셔야겠죠. A번 thoroughly는 철저히 라는 뜻이에요. 철저히 또는 뭐 철두철미하게 라는 뜻이고요. 사실 토익이 워낙에 좋아하는 단어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 B번에 usually 보통 그 다음에 C번에 readily 쉽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흔쾌히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암기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D번에 currently, 현재 라는 뜻이고요. D번에 currently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시제랑 같이 잘 쓰니까 시제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받았다는 게 들어가주는 게 맞을까?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질문을 받았구나. A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간단하게 또 팁을 준비했습니다. 콜로케이션 몇 가지 준비했고요. 이 철저히 라는 의미를 가진 thoroughly 부사 어떤 동사랑 잘 쓰냐면 review,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질문하고 이런 동사들이랑 많이 붙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thoroughly review 이 세트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thoroughly라는 부사 철저히 라는 의미 말고 대단히 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 의미도 꼭 같이 암기하고 가세요. 나는 대단히 즐겼다 라고 할 때 we thoroughly 또는 I thoroughly enjo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다 라고 할 때 I was thoroughly moved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철저히 라는 의미 말고 대단히 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eadily 이 단어 쉽게라는 의미 가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뒤에 형용사 available, 쉽게 이용 가능한 또는 쉽게 접근 가능한 이라는 이 형용사들이랑 완전 collocation 그 다음에 흔쾌히 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는 뭐 그 매니저가 흔쾌히 제안을 했다 또는 동의를 했다 또는 받아들였다 이런 동사들이랑 자주 쓰니까 같이 collocation으로 암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1번 한번 볼 건데요. 111번 ABCD 봤더니 단어도 다르고 품사가 다릅니다. 품사가 다른 문제들에서는 의미보다 품사부터 먼저 구분을 해보셔야 되고 A번은 ELSEF 접속사죠. 의미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적어 보시고요. 이 단어는 ELSEF 도우라는 이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번은 IN ADDITION TO 전치사죠. 뭐뭐 외에도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뭐뭐 외에도는 제외하고가 아니고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뭐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항공사는 프리 라운지를 제공을 한다 둘 다 제공을 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의 전치사 4이죠. 어떤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D번의 SO S2는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SO S2 뒤에는 명사가 아닌 바로 동사 원형이 붙어야 된다는 거 누구랑 똑같은 뜻이에요? IN ORDER TO 부정사랑 똑같은 뜻이죠?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빈칸 뒤에 여러분 TAKE라는 동사 원형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D번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TOEIC에서 이 문제도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너 TO가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 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멈추시고 여기 뒤에 붙어있는 TO가 전치사인지 같이 투부정사인지 구분 한번 해보실래요? 구분해 보셨을까요? 네 저랑 같이 첫 번째부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비서브젝트2 여기 뒤에 붙어있는 TO는 전치사랑 바로 뒤에 명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해석은 뭐뭐의 대상이 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뒤에 여러분 비서브젝트2 체인지 이렇게 많이 써요. 여기 있는 체인지 동사 아니고 명사예요. 변경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전념헌신 뒤에 전치사2인 거죠. 뒤에 명사 붙여주시면 되고 그 옆에 비윌링2 부정사 기꺼이 동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브젝트2 반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반대하다 뭐뭐 쪽으로 방향이동 가지고 있는 전치사2라 뒤에 명사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스케쇼2 부정사죠. 뭐뭐 할 예정이 되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비이걸2 부정사 동사하기를 열망 또는 갈망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 리시스텐트2 명사입니다. 어디어디 쪽으로 어디어디에 잘 견디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비 엘리저블2 부정사 동사할 자격이 되다라는 뜻이고 비 레레벤턴트2 명사 뭐뭐와 관련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비 리미리드2 여기 있는 2도 전치사2예요. 뭐뭐로 제한이 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비 라이클리2 부정사 동사할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비 올 것 같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 바운드2 부정사입니다. 반드시 동사하다. 그 다음에 비 벌너러블2 명사 여기 있는 2 전치사예요. 어디어디에 취약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들은 홍수에 취약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같이 암기하고 가시고요. 자 1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2번 ABCD 보시면 의미도 조금씩 다르지만 품사가 일단 좀 다르고요. 자 A번의 without은 전치사죠. 무엇무엇 없이 자 그 다음에 B번 unless 접속사죠.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C번의 whenever 접속사죠. 여러분 이렇게 앞에 WH로 되어져 있는 단어들은 다 접속사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요 뭐뭐 할 때마다 그 whenever 도 있지만 every time 이라는 요 단어도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암기하고 갈게요. 또는 each time 도 가능합니다. every time you book a flight with u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너가 우리 항공사에서 항공기 예약을 할 때마다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의 법 접속사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동사 두 개인 것부터 먼저 세셔야 돼요. 그리고 A번 전치사 빼고 나머지 세 개 중에서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표현을 하시면 바로 사실은 unless를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가 있지 않으면 이란 표현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요 permission 이라는 명사 어떤 전치사랑 잘 어울리냐면 A번에 있는 without 이라는 요 전치사 완전 찰떡이에요. 허가 없이 근데 없이를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로 표현을 했을 때 B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허가, permission 말고 또 다른 단어 들어갈 수 있겠죠. authorization, without authorization, 허가 없이 또는 뭐 승인 without approval 또는 동의 없이 without consent 이렇게 동의나 승인, 허가와 같은 명사 앞에 전치사, without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요렇게 네 가지 명사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불가산명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팁에다가 접전부 품사 구분하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적어왔거든요. 잠깐 멈추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전 이거 좀 지우고 있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해보셨나요? 네, 저랑 같이 후다닥 정리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once 일단 뭐 뭐 하기만 하면 접속사도 가능하고 한때라는 의미로 부사도 가능하긴 합니다. 또는 한 번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죠. 부사로 썼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espite, 뭐 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이고요. 세 번째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therefore, 그래서 부사이고요. 그 옆에 give, 어떤 것을 고려해보면 전치사도 가능하고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regarding, 뭐 뭐에 관하여 전치사이고요. 품사 구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wh로 되어져 있네 접속사죠. 그 다음에 그 옆에 as, ness, 뭐 뭐 하자마자 접속사이고요. 그 옆에 if은 부사죠. 심지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이 단어는 평평한, 균등한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부사예요. 부사 그 다음에 prior to, 뭐 뭐 전에 전치사이고요. 그 다음에 in case, 뭐 뭐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 단어 접속사이고요. to descend, 그 목적을 위해서 부사가 되겠습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부사이고요. likewise, 마찬가지로 부사이고요. instead of, 뭐 뭐 대신에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 맞추셨나요? 네, 다 맞추셨으면 아, 나 품사 구분 잘하고 있구나. 몇 개 틀렸다? 아직까지 분발하셔야 됩니다. 자, 117번 한번 봅시다. 117번 a, b, c, d 보시고요. 이 문제 푸실 때 보기에서 동사가 있으면 여기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꼭 먼저 판단을 해보세요. 한 문장의 동사는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빈칸 빼고 여러분 쭉 봤을 때 동사가 보이시나요? 동사가 안 보이죠? 그럼 여기 자리는 동사, 그래서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1초 문제인 거죠? 자, 제가 밑에 팁을 준비했습니다. 보기에 동사가 있으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동사들끼리 지금 보기에 몇 개가 남아있다 그랬을 때는 동사 문법 문제 어떻게 푸냐? 수, 태, 시 순서대로 꼭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스위치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능동, 수동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제 확인을 하셔야 함정이 안 빠지고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중에서 d번만 동사여서 그냥 d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보기를 봤을 때 b번이랑 d번 둘 다 지금 동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 태, 시 순서대로 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19번 한번 봅시다. 119번에 a, b, c, d 품사 구분하실 수 있어야죠. 자, a번에 어포는 전치사입니다. 뭐, 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고요. 어포는 어라이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번에 as도 아까 제가 적어드렸어요. 접속사로 마치 뭐, 뭐인 것처럼 누구랑 똑같은 뜻이냐 as, if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c번에 due, to, 전치사이고요. 뭐, 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번에 therefore, 부사로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a, b, c, d 보셨을 때 접속사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럼 이제 동사를 무조건 세야죠. 이 문장의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고 중간에 지금 문두의 접속사가 하나가 있고요. 접속사 하나 더 필요하죠. 여러분, 이 공식 이용해야죠. 접속사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라는 거 한 문장에 원래 이제 동사가 하나인데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그 문장에 끼면 동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니까 이 공식 반드시 외워 두셔야 1초만에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번 골라주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해석을 하시면 시간이 너무 아깝죠. 접전부 풍사만 구분을 해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120번 ABCD 보시면 동사 어휘 문제이고요. 제가 동사 어휘 문제의 자타동사 구분을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ABCD 다 타동사라 이 문제는 해석을 해야 되나 싶지만 제가 동사 어휘 문제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 성질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제가 알림동사 몇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알림동사가 뭐냐면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이제 사람 또는 회사와 같은 대상 목적어를 끄는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이 tell이라는 단어 어떤 것을 말하다가 아니고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 뜻이에요. inform이랑 notify 마찬가지고요. advice, 누구누구에게 조언하다. 누구누구에게 상기시키다. 이 동사들 뒤에는 내용이 아닌 대상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A번을 뺄 거예요. notify 뒤에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대상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빈칸 뒤에 봤더니 subtle change, 미묘한 변경사항들이라고 하는 지금 대상이 아닌 목적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A번을 뺄 거고 그 다음에 2번 팁 주어랑 목적어만 잘 확인을 해도 동사 어휘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의 분석가들이거든요. 우리의 분석가들은 요청을 받는다. 관찰하라고 미묘한 변화들을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비번 넣어주시면 되고 C번에 contain, 함유하다. 또는 보암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improve, 향상시키다. 개선시키다, 개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비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observe라는 단어가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법을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을 기념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다이어니까 의미 다 외우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4번 한번 볼 건데요. 124번 ABCD 보시면 형용사 어휘 문제이고요. 형용사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도대체 어떤 명사를 수식을 하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번 단어 의미는 아셔야 하죠. A번의 thorough, 철저한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B번의 profitable, 수익성이 좋은이란 뜻이고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이란 뜻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C번의 capable, 유능한이란 뜻이고요. 또는 뭐, 뭐, 할 능력이 되는이란 뜻으로 이 capable이라는 형용사 뒤에 전치자 of 많이 붙입니다. 그 다음에 D번의 skillful, 노련한, 능숙한이란 뜻이고요. 이 단어 만약에 뒤에 전치자 붙이면 전치자 at 많이 붙여요. 나는 어디어디에 노련하고 능숙한 사람이다. 혹시 이 단어 아시려나? 어, jep? 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 단어도 능숙한이란 뜻으로 뒤에 전치자 at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 즉 이 형용사가 누구를 수식을 하는지 봤더니 business enterprise 회사인 거죠. 그 수익성이 좋은 회사로 들어가주는 게 맞아서 비번 넣어주시면 되고 자, 제가 collocation 또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Thor은 이 형용사 그 다음에 Thorly라는 부사 둘 다 토익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철저한 완전 점검, 점검, 조사, 점검 이런 명사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지식, 요것도 많이 씁니다. 철저한 지식이라는 건 뭔가 빈틈이 없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orough Familiarity, 요게 이제 잘 아는 것이란 뜻이니까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 정통함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Profitable, 요 단어 Lucrative라는 단어랑 똑같은 뜻이니까 같이 알고 가시고 자, 수익성이 좋은 거래, 수익성이 좋은 거래 Arrangement, 거래 또는 계약이란 뜻이 있습니다. 단어 알고 가시고 제휴 또는 뭐 수익성이 좋은 시장 그 다음에 뭐 사업, 회사 이런 명사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외우고 가세요. 127번 한번 볼 건데요. 127번 ABCD 봤더니 문법 문제이고요. 자, 문법 문제는 우리 빈칸 주변이나 동사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주변 봤더니 바로 앞에 More라는 지금 비교급을 만드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More를 보고 뒤에 무조건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요것도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기를 봤는데 문법 문제, 즉 품사를 묻는 문제 자리를 묻는 문제라면 빈칸 앞에 More를 삭제하고 빈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부터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More라는 요 비교급 뒤에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More people 가능하고 그 다음 형용사 가능하죠. More effective 그 다음에 More effectively 부사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More를 보고 세 가지 품사 중에 하나 고르실 수 있겠어요? 못 고르지. 그래서 More를 꼭 삭제를 해보시고 여기 빈칸 자리가 전체 문장에서 누구 자리인지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빈칸 앞에 봤더니 Make, 투부 정사 동사가 지금 O형식 동사이고 목적어, 여기 빈칸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랑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A번의 Convenience가 되는 거예요. 자, More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고 앞에 Make라는 요 동사 때문에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0번 한번 볼 건데요. 130번 형용사 어휘 문제고 제가 형용사 어휘 문제 아까 어떻게 보려고 했었죠? 도대체 그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 꼭 먼저 확인을 해달라. 그냥 단순 해석을 하지 말고 도대체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빈칸 앞에 비동사가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호 자리죠? 주격 보호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을 하고 택배기사들은 시간을 잘 지켜야죠. B번 넣어주시면 되고 A번의 Technical, 기술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전문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고 할 때 Technical Term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C번의 불가능한 그 다음에 D번의 Aggressive 공격적인 이란 뜻이고요. 이 형용사 뒤에는 토익에서는 이 Marketing 많이 붙입니다. 공격적인 홍보 많이 붙이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형용사랑 명사 짝꿍을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 한번 응용해보시면 좋은 게 형용사 명사 세트가 가능하면 공격적으로 홍보를 한다 라는 부사랑 동사 세트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현을 알고 계시면 이제 품사 조금 바꿔가지고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해두셔도 돼요. 뭐 이런 거죠. 잠정적인 일정 Tentative Schedule 이게 만약에 된다면 Tentatively Scheduled 잠정적으로 일정이 잡혀진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Comprehensive 포괄적인 훈련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엄청 유명한 콜로케이션이죠. 이게 가능하다면 Comprehensively Train Comprehensively Train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콜로케이션 하나만 알아두시지 마시고요. 품사 바꿔서도 가능하겠구나. 조금 응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파트 5 준비를 했고요. 네 제가 다음에는 파트 7 준비를 했는데 파트 7 팁 첫 번째 여러분 절대 지문부터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지문부터 먼저 읽지 말라고 하냐면 일단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이랑 보기 읽고 그럼 여러분 지문 읽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지문 먼저 읽지 말고 반드시 토익 파트 7을 푸실 때는 질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질문만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서 정답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보기 읽는 이 순서들의 문제를 푸셔야 빠르게 푸실 수 있어요. 파트 7은 다 읽는 파트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문제 풀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 3중 지문, 복합 지문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복합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문제 중에서 연계 질문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지문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두 개 섞어서 푸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연계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문제 중에서 한두 개 반드시 있어야 되고 3중 지문은 반드시 두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내가 몇 번째 질문을 연계로 풀었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다섯 문제 중에서 몇 번 문제가 연계 질문일지 파악을 할 때 풀면서 파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풀기 전에 다섯 문제 중에서 두 번째랑 5번이 연계 질문 냄새가 난다. 3번이랑 4번이 연계 질문 냄새가 난다. 풀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3중 지문 풀어 볼 건데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문부터 읽는 거 아니고 질문부터 먼저 읽는 겁니다. 196번. N.O.T 문제이고요. 제가 N.O.T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N.O.T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첫 번째. 제가 아까 여러분 그냥 그 문제 읽을 때 질문 읽고 지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기를 읽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N.O.T 문제는 지문이랑 보기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근데 같이 읽을 때 네 가지 보기를 다 읽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씩 읽고 난 다음에 지문이랑 대조를 해봐야 보기를 한 번씩 읽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보기를 네 개 다 읽고 난 다음에 지문으로 가 그럼 보기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읽기 위해서는 보기 하나 읽어보고 지문으로 가서 대조해보고 하나 읽고 나서 대조해보고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196번의 키워드 Miss Hoyer 씨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은 것 A번이 I'll need help the employee를 만났다. 이거 읽고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만났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지문 쓴 사람이 누구냐면 Erin Hoyer 씨입니다. 이렇게 편지나 이메일을 읽으실 때 바로 지문부터 본문부터 가시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누구한테 쓰는 건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쓴 사람 이름이 있거든요.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 누가 받는 사람인지 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패테우 씨는 지금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Elliot helped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만났습니다. One of the traveling physical therapists. Physical therapist는 물리치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면서 물리를 치료하러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From your company, 너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름이 Nancy White 씨입니다. 어디에서 만났냐면 회의에서 만났고요. 지난 달에 만났다.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Elliot helped에서 일하는 직원 즉, Nancy White 씨를 만났구나. 그래서 A번은 있는 내용이니까 오답 소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번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훌륭한 학생이었다라는 거 잡고 훌륭한 학생이었나 확인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인어디션 투 뭐뭐 외에도 라는 뜻이죠. graduating at the top of my class. 아, 반에서 탑으로 졸업을 했다.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죠. 이거 확인하시고 B번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번에 이 사람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끝냈는지 또 본문으로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옆에 읽어보시면 내가 수석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얻었는데요. 광범위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뭘로부터? having completed 완료한 거죠. internship을 어디에서? local hospital 그 다음에 양로원에서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C번도 지우러 갑니다. 그럼 이제 D번을 골라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NOT 문제 푸실 때 여러분 보기 하나씩 읽고 지문으로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대조를 해보시는 거 197번 봅시다. 197번 키워드 미스 Y2C고요. 자, 여기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 대문자가 몇 개가 있는데 보기에 대문자가 있으면 연계 문제의 냄새가 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연계 문제이고요. 첫 번째 지문이랑 두 번째 지문 섞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아까 두 번째 지문을 안 읽었어서 후다닥 읽어보고 올게요. 요게 지금 두 번째 지문이고 자, 쓴 사람 확인합시다. 쓴 사람이랑 받는 사람 지금 이메일 주소 같은 거 확인하시고 아, 둘이 같은 회사 다니는 동료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첫 번째 지문에서 여기 지금 Pat Chelsea Elliot Health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스펠링 잘 확인하시면 이메일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이메일 읽을 때 학생들한테 이메일 주소 빠트리지 말고 무조건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쓴 사람, 받는 사람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용에 관한 주제로 쓴 이메일 같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자, 내가 이제 막 전화를 끊었는데요.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Erin Hoyer 씨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막 전화를 끊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들은 거죠. 누구로부터? 우리 회사 다니는 직원들 중에 한 명 아까 저희 첫 번째 지문에서 이 사람 누구였어요? Nancy White 씨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컨퍼런스 어디서 열렸냐? 산디에고에서 열렸습니다. 아, 그러면 Nancy White 씨가 산디에고에 있었던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그게 언제냐? 자, 레터로 가보시면 글 쓴 날짜가 7월 2일이고요. 7월 2일 기준으로 지난달이면 6월이겠죠? 그래서 White 씨가 6월에 산디에고에 있었구나라는 거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밑에 근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첫 번째 지문 아, 첫 번째 지문 레터 날짜 확인하고 요 날짜 기준으로 지난달이면 6월이지, 2월 잡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거 White 씨인 거 확인하시고 아, White 씨가 산디하고 컨퍼런스에 있었구나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번 동의어 즉 유의어 문제인데요. 유의어 문제를 푸실 때 정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요 단어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문에 고대로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제가 적어왔어요. 여기 자리에 도대체 어떤 단어가 들어가지면 잘 어울릴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유망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Promis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여기서 파트 5 형용사 어휘 어떻게 풀었는지 그 접근 방법을 적용을 해보셔도 돼요. 여기 있는 Bright는 뒤에 있는 Future이라는 미래 장래를 수식하는 형용사거든요. 그럼 어떤 미래 또는 어떤 장래가 맞을까? 전도 유망하고 유망한 장래 D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활기찬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능이 높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밝은 Light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번의 Promising, 약속하는 아닙니다. 유망한이란 뜻이고 뭐 유망한 Candidate, 후보자 이런 명사도 많이 붙죠. 같이 알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99번 Patel씨가 Morgan씨한테 왜 연락을 했는지 우리 앞에 지문 보러 갑시다.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지문이고요.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는 그냥 이 사람 호열씨한테 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는 이제 Set up a Conference Call을 하고 싶고요. 왜 하고 싶냐면 두 번째 인터뷰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랑 Morgan씨 너랑 그 다음에 Frank씨랑 같이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She는 당연히 Erin씨가 되겠죠? Erin씨가 배정이 될 건데 To work under his supervision 자, 여기는 이 He is 누굴까요? 앞에 있는 Frank씨가 되겠죠? 아, 이 사람 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람 지시하에 일을 하게 될 거니까 Frank씨랑 너랑 이번에는 같이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et me know what you think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을 누구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ABCD 중에서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해서 비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어디서 잡을 수 있냐면 Let me know what you think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 너의 의견을 알려줘 라는 표현이니까 비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번 우리 질문의 키워드 Anaheim Office에 대해서 사실인 게 뭔지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저희 지금 5문제 중에서 197번만 연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무조건 우리는 연계로 풀어야 됩니다.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중 질문은 연계 질문 2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어디서 근거를 잡으면 되는지 저희 아까 3번째 지문 안 읽어서 3번째 지문 간단하게 읽어올게요. 자, 이 메모가 3번째 지문이고요. 길리언 씨가 전체적인 테라피스 그룹한테 보내는 메모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이 사람 환영해 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아, 이 사람 뽑혔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될 거냐면 Anaheim Office 이 지사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지문에서 이 사람 누구 밑에서 일을 하게 됐죠? 누구 밑에서? Frank 씨 밑에서 일을 하게 됐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 결국은 Jacob 씨 10번에 Mr. Jacob 씨도 여기 Anaheim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섞어서 푸는 연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적어놨죠. Jacob 씨 밑에서 일을 하게 될 거야. 에린 씨가 에린 씨는 Anaheim Office에서 일을 하게 될 거야. 결국은 Frank 씨가 Anaheim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유추 그래서 10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강남 YB 현강에서 봬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